자기 한계에 대한 도전, 자기 자신에 대한 싸움을 여러분도 직접 겪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아빠가 돈 준다고 해서. 정결로 정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둘, 셋, 넷, 하나, 둘, 제자리에 타! 그리고 간장! 네! 왼쪽 다리는 꼬리인가 안 꼬리입니까? 안 꼬리입니다! 꼬리만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해봐요! 알곱니다. 엎드렸어! 넷, 넷, 꼬리만! 셋! 넷! , 넷, 아, 우 우선 배우는 alles Mandel El. 현재 많이 내려나는 추세입니다. 남성 참가자 못지않게 여성 참가자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례는... 그걸 갑자기 모르겠다. 좋은 뛰어! 원위치, 원위치. 뛰어하면 악이야, 악! 변기 똑바로 잡습니다, 변기. 옆 사람 눈 다치고 입 다치고 코 다칩니다. 알겠습니까? 뛰어! 침투 훈련 최강 해병 복잡에서 내려갑니다. 알겠습니까? 침투 훈련 침투 해병! 저희 꿈은 군인입니다. 여군이 되는 건 저희 꿈입니다. 여군이 되기 위해 해병대 캠프에 참여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군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하... 다음 여름 캠프에도 한 번쯤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기 한계에 대한 도전, 자기 자신에 대한 싸움을... 처음에 왔을 때는 아빠가 돌린다고 해서 왔다가 이렇게 훈련을 갔다가 계기가 돼서 또 다시 한 번 이제... 그때가 4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파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partisan 당 summertime 정말 phrase 이번 주에는